가지 마, baby 너에게 줄 선물이 여기 있는데 오늘은 집에 가지 마, baby 나도 싫은 수 하지만 나의 쓰리포트 에이오, turn it up 어색한 분위기는 싫어 시계층 소리도 원래 저리도 커서가 혹여 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려 뭐랄까 너, baby 난 그저 너와 아침을 맞고 싶어 오늘 이 밤 이따가 가기 전에 둘만의 피크리콜 근데 넌 like 신데렐라 열두시 땡치면 집에 갈라 혼자인 밤은 길어 calling it up 너의 부모는 센 척하지만 맘에 걸려 S.O.S. 인도는 마라 오히려 잠깐 나 왜 이러지 취해 나 어지러워, 잠이 들어 집에 가지 마